진짜 보는 사람들이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참 저는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리뷰 분석을 하면서 저도 공부가 된 거예요 아 이러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반갑습니다 제이브컬이에요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 jd1이 선보인 낮과 밤이 다른 그녀 ost i like that을 분석 리뷰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보다 이 영상을 선택해서 분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사운드 퀄리티가 이 영상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의 음향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영상은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으로 들어보시면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넓게 들어오고 jd1의 보컬 소스가 딱 중앙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몰입감을 선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jd1이 선보이는 i like that 분석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부터도 이어폰으로 들어보시는 분들은 기타 소리가 양옆에서 굉장히 스테레오 이미지를 부각한 그런 느낌으로 들려오실 거예요 저는 왜 이 부분을 높게 사냐면 이러한 작업들이 사실 굉장히 귀찮은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진심이 들어가야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 조조의 저 하는데 저음이 상당히 좋죠 저는 jd1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라이브가 되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가요계는 노래를 조금 못하더라도 그 대상이 그 아티스트가 매력적이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다들 공감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가수가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jd1은 노래도 잘하지 인물에 대한 매력도 높지 이러다 보니까 j보컬이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티스트입니다 참 jd1의 이 보컬 라인을 쫙 들어보면요 흉성을 썼다가 두성 라인으로 전환을 했다가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요즘 트렌드의 노래들이 이래요 예전에는 흉성 라인 쫙 하다가 중점을 부각했다가 고음을 한번 빵 터트리고 브릿지 연결하고 다시 한번 후렴 반복하고 끝내는 이러한 곡의 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전주도 없는 음악들이 많아요 I like that이 또 그러한 음악이죠 전주도 없이 바로 보컬의 보이스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이런 노래가 제격이에요 노래 딱 들었는데 전주가 막 30초 정도 돼버려 그러면 아 나 안 들을래 하면서 다른 노래로 넘어가 버리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렌드를 알고 대중들의 니즈를 알아서 트렌드의 물결을 타주는 jd1의 모습이 참 훌륭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Let's dance Let's dance Let's dance Let's dance Let's dance 너무나 좋은 후렴고가 있고 또 반대로 드물지만 브릿지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는 한 군데 이상의 핵심 무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I like that은 이 부분이 킬링 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jd1의 보컬이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고 트롯 출신의 가수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jd1의 이 행보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동원이라고 하는 네임밸류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보증된 아티스트입니다 보증 수표와 똑같죠 트로트만 해도 사실 먹고 사는 거 그 이상의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할량가, 뱃노래 이런 류의 노래들만 하더라도 대중들이 너무 많이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jd1은 아이돌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jd1 입장에서도 트로트하면 안정적이고 좋죠 그런데 도전한다는 거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jd1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일본 무대도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제가 가슴 벅차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그래 왔잖아요 미스터 트로트 출신들은 일본의 무대를 장악하면 너무나 좋겠다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일본의 앵카는 미스터는 대한민국의 트로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음악의 기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장르다 비슷한 부류의 카테고리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트로트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음악으로 발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일본의 앵카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다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jd1처럼 미스터 트로트 출신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그들의 앵카 문화를 흡수해 버리면서 스타가 돼 버린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또 재미있는 일 이것만큼 또 대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jd1이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jd1의 팬이 아니더라도 jd1을 응원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운동선수들이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알립니다 여러분 대중문화예술계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인종들과 경쟁해서 그 나라에서 스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한민국 국익의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jd1의 팬이 아니시더라도 아 우리 jd1 잘한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jd1이 힘이 나서 더욱 잘할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사무실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인테리어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1층에 있는 카페를 갔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이사를 맡아 주실 분하고 같이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나 반갑던지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가수 임영웅씨와 정동원군 jd1이죠 이 두 사람의 노래가 어디선가 흘러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 jd1 노래 나온다 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또 카페에서 들으니까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내가 사랑하고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이런 노래가 지나가는데 어느 한 상점에서 나온다 이랬을 때는 뭔가 그날 하루가 미소지어지고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런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는 jd1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제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거의 찾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력 향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더욱더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목이 생각보다 굉장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대가 그냥 붙어 주는 게 아니라 성대에도 상연과 하연이 있습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또 붙여 주는 게 TA와 CT근이라고 하는 또 근육들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상후두관이라고 해서 목을 좁혀 주기도 하고 넓혀 주기도 하고 또 이 후두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음색의 변화라든지 음역대의 변화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jd1을 보면 이런 몸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다 이제 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춘기 때 변성기 때가 이 부분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jd1 같은 이런 신동들은 머릿속에서는 이미 프로페셔널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선구 전환을 시켜서 정말 감미롭게 가고 저음에서는 풍성한 저음으로 내고 가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이 말이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나 보면 다리가 너덜너덜 거리고 내 맘대로 안 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변성기는 그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짧은 성대로 살아오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성대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jd1은 이 어린 나이에 사춘기에 오는 변성기를 이렇게나 멋지게 극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제자들 중에서도 변성기가 와서 음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웠었는데요 왜 안타까웠냐면 여러분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누군가는 또 그러겠죠 다른 길도 길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걸어왔던 길은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조금 가다가 실증 남은 다른 길 가보고 이런 게 습관이 잡혀 버리면 그 인생은 한 부분의 전문가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뿐만 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악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고 살게 되고 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포기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끝까지 한번 도전해봐라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jd1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아빠 미소가 너무나 많이 지어지더라고요 라라라라라라라 그대로 멈추지 마 라라라라라라 그대로 멈추지 마 크 여러분 진짜 표정도 너무 예쁘게 짓죠 여러분 오늘날의 음악계는요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입니다 이해 되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cd를 사서 cd 플레이어 넣고 듣고 또 그 더 전에는 테이프를 사가지고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테이프에 넣어서 정말 돌려가면서 적어가면서도 듣고 이랬던 듣는 음악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음악 시대이기 때문에 막 인상을 찌푸리고 너무 과하게 손동작을 하거나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운동을 하다가 어떤 음악을 딱 들었는데 아 이 노래 좋다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TV를 봤거나 스마트폰을 딱 봤을 때 그 아티스트가 너무나 인상을 쓰거나 조금 보는 모습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노래를 듣게 됩니다 공감되시죠 그만큼 오늘날의 시대는 듣는 음악의 시대가 아니라 보는 음악의 시대다 그거에 맞춰서 J.D.1은 참 웃으면서 아주 예쁜 미소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부분이 진짜 트렌드한 소리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크러쉬도 많이 쓰고 딘도 많이 쓰고요 R&B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참 그래서 저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재능은요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타고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죠 누군가는 한 가지도 못 타고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J.D.1은 트로트의 재능을 타고났는데도 이런 R&B적인 테크닉들이 막 이제 구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 5년 뒤 아니요 한 3년 뒤만 해도 J.D.1의 또 다른 모습이 완성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J.D.1을 응원하면서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아 이번에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아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할까 아 또 이번에는 J.D.1으로서 아이돌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기대가 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자 소리가 지금 다 이렇게 비강에서 걸려 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고 트렌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J.D.1처럼 소리를 내보시려면 허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가수 지망생들이나 노래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가볍게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너무 막 음 아 이렇게 무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음 음 음 음 음 가볍게 위에서 콧등에서 약간 이렇게 노는 소리로 큰 소리가 절대 아니라 가벼운 소리여야 돼요 거기에 테크닉이 있습니다 특히 R&B 테크닉은 절대 힘으로 하는 테크닉이 아니라 가지고 노는 테크닉이에요 특히 R&B 가수들을 보게 되면 막 꺾기 멜리지 말을 막 정말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런 부분은 절대 힘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J.D.1이 R&B 테크닉을 굉장히 잘 매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진짜 보는 사람들이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참 저는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리뷰 분석을 하면서 저도 공부가 된 거예요 아 이러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아 이러한 무대에서는 이 나이 때는 이런 느낌을 품기는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배워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저는 또 이쪽 세상에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J.D.1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컬 선생님들 성악과 선생님, 뮤지컬 선생님 또 실용음악 선생님들이 J.D.1을 좀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노래를 해왔기 때문에 노래를 배우는 이쪽 세계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특히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성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횡경막이 불수근인지 수익은인지 또 수익은 화가 되는지 수익은 화를 시키려면 어떠한 운동이 필요한지 또 후둑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했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자연스러운지 연국에는 뭔지 경국에는 뭔지 이 사람에게 또 어울리는 포먼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본인은 타고났으니까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레슨을 그냥 무작정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J.D.1을 좀 이렇게 분석해 가보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진짜 여유롭게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음원보다 이 라이브가 더 상태가 퀄리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원도 들어보시고 이 라이브 영상도 들어보시면 역시 우리 J.D.1은 라이브가 더 좋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실력이 뛰어나다 여러분 음원보다 라이브가 좋으려면요 타고난 가창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음원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음원을 낼 때는 보컬튠을 합니다 보컬튠이 뭐냐면 이 가수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음정도 손댈 수 있고요 박자도 땡기거나 밀기도 할 수도 있고 비브라토도 어느 정도 손을 봐줄 수 있어요 그리고 믹싱 작업에서 이 가수가 약한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로우라든지 미들이라든지 하이 부분을 부스트를 주거나 깎고 해서 이퀄라이징을 해서 보컬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소리가 작은 부분도 게인을 올려서 좀 더 증폭시켜서 더욱 더 성량이 큰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창력이 더 좋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라이브가 더 좋을 때가 많아요 특히 김범수 씨나 박효신 씨나 소양 씨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음원보다 라이브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jd1도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한 부분도 약간 느낌이 전환이 될 때 참 차분하게 여유롭게 들어가네요 여러분 이 계단식으로 음장이 올라가서 마지막 부분은 가성대를 건드리면서 노래가 화려해지죠 이것은 발성적으로 너무나 좋다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 성대 스트레칭이 잘 안 되는 아티스트들에게 이렇게 점프부터 고음은 가성으로 그냥 편하게 날리게 하는 그러한 트레이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성대는 여러분 진짜 기껏 해봐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밖에 크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점막이자 근육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정말 고도의 집중력으로 하지 않으면 목은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성대 결절이 걸리거나 성대 마비증 연축성 발성장애 등 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J.D.O.1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성대까지 쫙 날려버리는 그리고 성대는 쫙 땡겨지는 너무나 모범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방금 보셨죠? 가성을 할 때도 호흡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가성의 핵심 팁은요 호흡에 있어요 가성을 낸다고 너무 호흡을 안 쓰고 성대만 조이고 있으면 또 상후두관도 조이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성대 결절이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J.D.O.1의 가성은 호흡부터 튀어나오고 소리가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호흡이 먼저 나와주고 바로 그 뒤에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눈으로 보였을 때 이 사람이 가성을 아주 모범적으로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곡을 이끌어가는 힘이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죠 저는 일본에서의 활동이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일본 사람들은 가창력이 약하다 뭔가 일본의 음악계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교만이더라고요 뭔가 한국인으로서 일본보다 더 앞서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제 깊숙한 곳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현역과왕을 보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의 가창력에 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문화는요 유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한국인에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jd1이 일본 무대에 진출을 해서 jd1만의 음악을 선보였을 때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에서 아시아 프린스로 또 등극하게 된다면 야 이것도 재밌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끝나게 되는데요 정말 I like that 너무나 좋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어디서 들려왔을 때 정말 봄바람처럼 또 가을바람처럼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행복함을 주는 그런 곡이죠 또 여기에 jd1의 보컬이 참 달콤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더 행복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ost 작업을 우리 jd1이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이것도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전 개인적으로 약간 지금 jd1이 목소리가 사도세자의 그런 여리여리하지만 강단 있고 슬픔을 갖고 있는 목소리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극풍의 ost도 jd1이 불러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앞으로 jd1의 많은 활동이 너무 많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jd1의 멋진 모습들을 분석 리뷰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요 선제없고 튀어 ost 소나기를 분석 리뷰하고자 하는데요 요즘 선업튀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ost가 인기가 상당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에 커버 영상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jd1도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jd1의 소나기를 쭉 들어보면서 느낀게 있었습니다 역시 jd1은 누군가를 따라하지 않고 본인의 음악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제이보컬이 왜 이렇게 jd1을 응원하는지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jd1의 모습을 보세요 청춘 드라마의 남주인공 같지 않나요 저는 어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있어서 컨셉은 정말 생명과 같다 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저기서 선제없고 튀어를 부르는데 ost를 부르는데 jd1이 가죽 자켓을 입고 가죽 바지를 입고 뭔가 강렬한 느낌의 막 체인도 달고 이랬다면 과연 이 영상미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영상에 보면 저렇게 청춘 스타가 서있는 것처럼 컨셉을 잡으니까 보는 영상미도 몰입도가 높아지더라구요 그치지 않기를 바르죠 그치지 않기를 바르죠 jd1이 천재라고 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노래는 여러분 메시지 전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또 너무 노래처럼 부르면 노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귀에 감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jd1이 말하듯이 접근을 하죠 이 포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좀 오랫동안 하다보면 이 기본적인 포맷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선생님께서 아 균함아 너 지금 노래는 잘하고 있는데 감동이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된 제 레슨 파일을 가지고 집에 가서 정말 수십 번 돌려 들으면서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이런 걸 떠올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는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소리는 이미 제가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다음 레슨에 갔을 때 제 선생님께서 균함아 너 말하듯이 안 하고 있어 라고 해 주셨거든요 그 뒤로 제가 또 회복을 했던 어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제이디원이 지금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노래 한 구력은요 굉장히 깁니다 웬만한 성인들보다도 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믹스 보이스를 이용한 말하듯이 하는 이 창법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내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진짜 저는 제이디원이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저는요 믹싱 마스터링도 하고 디렉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보컬 레슨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창자가 실제로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녹음을 했을 때 그 실력보다 조금 낮게 레코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콘서트에 갔는데 어떤 가수가 라이브를 할 때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닥 감동이 크게 오지 않았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제이디원은요 목소리가 음향 기계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보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디원의 콘서트를 가셨던 분들은 콘서트장에서 라이브도 너무 좋으셨겠고 집에 와서 제이디원의 무대영상을 봐도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이 굉장히 적은 가수들이 있는데 그러한 가수가 지금 제이디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도 굉장히 큰 재능이고 타고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어떤 대학교 시료음악과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시료음악과 학생들로 대상으로 해서 레코딩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보다도 이 느낌이 더 안 좋게 들어가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로 두고 왜 이렇게 녹음이 되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크게만 부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수 지망생들은 선택해야 될 겁니다 내가 뮤지션으로서 마니아측만 놓고 활동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제이디원처럼 또 임용호씨처럼 또 김나박이처럼 대중을 놓고 활동하려 한다면 선택해야 될 겁니다 이 미디어를 어떻게 쓸지 네 이러한 고민들은 여러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스타일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이디원은요 뭐 손댈 거 없이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답니다 잠시 동안 적시는 난 달에 와 서초 잠시 동안 적시는 난 달에 와 서초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이디원이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슈어에서 나오는 베타 오팔이라고 하는 마이크예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마이크입니다 제가 들고 있으니까 작아 보이네요 하하 제이디원이 들고 있을 때는 딱 크기가 좋은데 제가 들고 있으니까 추팝추스 느낌이 나버리는데요 하하 어찌됐든 여러분 이 마이크가요 베타 58A라는 마이크인데 그닥 비싸지가 않아요 20만원 이하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음악을 하다 보면 마이크 장비병에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 실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좋은 마이크만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이디원이 우리나라 스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저 다이나믹 마이크가 사실 제이디원의 급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좀 많이 낫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라든지 혹은 좀 무선으로 해서 음질이 훨씬 선명한 마이크라든지 그런 마이크를 사용해도 될 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이디원이 들고 있는 이 20만원 이하의 베타 58로 저런 보컬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모든 마이크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보컬이 중요하다 마이크가 5만원짜리라도 보컬이 훌륭하면 좋은 소스가 뽑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예시를 지금 제이디원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장비병 말기 분들은요 저도 장비병이 좀 많거든요 자 어쨌든 장비병 말기 분들은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내 실력이 받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대도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스며들죠 그대도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스며들죠 자 스며들죠 할 때도 이 라인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제이디원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미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노래를 꽤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감상하면 소리를 어디서 내고 있는지 이미지화가 돼요 자 지금 제가 문제 하나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제이디원이 노래를 할 때 가슴소리가 많이 들린다 이게 1번 2번은 턱에서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3번은 코끝에서 나오는 것 같다 또 4번은 콧등에서 나오는 것 같다 여러분들 생각을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입술 중에서도 윈 입술이 있잖아요 이 위로부터 콧등 사이의 소리들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지금 마치 허밍하듯이 잘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발성적 방향인데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제이디원은 인복이 참 많다 사실 타고났어도요 방향이 잘못 잡혀버리면 결과가 이 아웃풋이 조금 좀 이렇게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신동이라고 하면서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됐을 때 우리의 귀가 그 신동 때만큼 기울여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이디원은 신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귀를 이렇게 휘감아 버리죠 그것은 여러분 이 발성의 방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는 선물입니다 줄게요 그대는 선물입니다 줄게요 참 노래 너무 잘하죠 이 레가토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바라는 것은 이런 선제없고 튀어라고 하는 대박이 난 이런 작품에 우리 제이디원이 OST로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이디원이 커버한 거지만 원곡자로서 위치해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 인기가 한번 더 터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이디원의 활동에 있어서 더 힘내라고 또 방송 관계자들 또 제작자들이 더욱 더 제이디원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 팬분들이 더욱 더 힘써 주셔야 됩니다 앨범도 나오면 앨범도 많이 사주시고 광고를 찍으면 그 광고 제품도 많이 소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작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보이거든요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 할 때도 이 보컬 라인이 중고음의 라인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여러 가지의 테크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악을 했기 때문에 성악가들의 약점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악의 약점을 이야기했을 때 악플이 크게 안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힙합하는 사람들의 랩을 약점을 이렇게 판단하고 뭔가 말을 한다면 랩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이보컬 채널에 아주 그냥 폭격을 가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악을 했기 때문에 성악의 약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성악의 약점은요 한두 가지 소리를 너무나 집중한다 이것만 고수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마스터급의 대가급의 사람들은 정말 대중가요에서 쓰는 믹스보이스도 실제 오페라 무대에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급들의 대가분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성악가들의 약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을 불러도 똑같고 저 곡을 불러도 똑같고 어떤 곡은 들을 때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겠고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중가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때로는 발견이 돼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노래를 들었을 때 신곡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앨범의 타이틀과 신곡의 타이틀과 들었을 때 그게 그거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음악 장르의 동일시도 있겠지만 부르는 가창자에 테크닉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jd1을 보면 후에마이가 나왔을 때와 에러사공으로 나왔을 때 또 소나기를 부를 때 또 트롯을 부를 때 느낌이 다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주총동원 여러분들이 jd1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요 우리 사람은 재미있는 곳에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공감되시죠 내겐 소중한 사람 내겐 소중한 사람 그리고 사람 뒤에 흘리잖아요 참 이러한 부분도 음악성이 너무나 깔끔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자구요 내겐 소중한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겐 소중한 사람 이어서 갈 수도 있고 정말 여러 버전의 소절이 나올 거에요 그때의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이 공통심미적으로 다수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선택을 하셔야 될 거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구요 아니 제이보컬님 제이보컬님이 말하는 대로 노래를 부른다면 아티스트의 개성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티스트가 자유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구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대학을 보내보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아티스트는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더라구요 우리가 노래에서 밥 벌어먹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케 되려면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을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티스트는 그냥 놔둬도 자유도가 큰데 공통심미적인 부분이 엄청 크다면 저는 그냥 너무 좋다라고 할 겁니다 지금 제이디온 보세요 제이디온은 활동할 때 뭔가 느낌이 회사에서 이렇게 너 이렇게 저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본인이 음악을 즐기는 느낌을 하는데도 공통심미적인 느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명가스의 특징이 또 나와버렸죠 1절에서는 진짜 믹스 보이스로 이렇게 불러주다가 2절이 되니까 이 드럼비트도 벌스에서부터 들어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는 가창자도 그걸 타주는 겁니다 제가 제이디온을 응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음악도 탈 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렌드를 탈 줄을 알아요 여러분 공감되시죠 어떤 가수는요 정말 큰 인기를 얻고 나서 트렌드를 못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기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밋밋하다가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잊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여기에 답은 트렌드를 읽는 거예요 자 트렌드를 읽는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선제없고 티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 ost가 왜 이렇게 인기를 얻는지 접근을 해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선제없고 티어에 이 드라마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ost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더 좋았던 거죠 자 트렌드가 어디 있나요 드라마에 있죠 그런데 그 드라마의 트렌드에 뭐가 탔어요 ost가 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트렌드를 타는 행위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스타의 자질이라고 하는 건데 jd1이 이 트렌드를 굉장히 잘 탑니다 이제는 내게로 와요 기다리고 있죠 이제는 내게로 와요 기다리고 있죠 자 기다리고 있죠 할 때도 소리가 지금까지 또 쓰지 않았던 느낌의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jd1이 이런 곡을 또 부르려고 많은 연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 지네요 내 손을 꼭 잡아줄게요 내 손을 꼭 잡아줄게요 내 손을 꼭 잡아줄게요 내 손을 꼭 잡아줄게요 자 jd1이 많이 쓰는 보컬 테크닉 중 하나가 조금 땡기는 소리를 많이 씁니다 땡기는 소리 왜 땡기는 소리를 쓸까요 보컬들 중에는요 성향들이 있습니다 성향 저 같은 성향은 지르거나 흘리거나 이런 성향들이 좀 저에게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jd1이 저렇게 에러사공호나 이런 걸 녹음할 때 보니까 땡기는 소리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jd1의 성향은 약간 땡기면서 자신의 소리를 모니터하는 소리를 많이 이렇게 듣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저 같은 성향은 우선 성문을 열어 놓고 쏟아내는 것이 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격들이 보이고 앞으로 어떠한 음악을 하면 좋을지도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jd1이 앞으로 어떠한 장르를 해주면 좋겠나요 솔직한 마음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jd1이 어릴 때 삐아기 시절 때 틀어도 많이 하던 걸 다시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 나는 지금의 jd1처럼 카멜레온의 모습으로 여기 가면 트로트 가수 여기 가면 또 아이돌 또 그 중간에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발라드 가수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jd1 jd1 소속사에서 딱 이렇게 서치를 합니다 요즘 우주총동원 여러분들께서 jd1의 이 모습에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러면 다음 앨범 때 이 컨셉으로 갈 수도 잊게 되는 거거든요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하늘이 내려준 가사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왜 기분이 그렇게 행복한가요 상대방과 내가 하늘이 내려준 그대는 내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을 동등하게 품고 있다 보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콩깍지가 씌고 정말 그 먼 거리도 막 몇 시간씩 차 타고 가서 만나고 또 몇 시간씩 차 타고 데려다 주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랑을 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들으면 참 마음 아픈 것은 젊을 때나 그랬지 지금은 그냥 밍숭밍숭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아 뭔가 그냥 맨날 스포츠 머리만 하고 다니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들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상대방을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 노력 또한 사랑이 깊어지는 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내 사랑이니까 이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영원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세트장을 빌린 것 같죠 여기서 노래를 하는데 어 이 주위에 있던 분들은 참 땡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jd1의 노래를 집안에 있는데 들려온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오늘 휴일에 아 좀 쉬니까 좋다 창문을 열어야지 라고 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이 노래가 들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뭐야 이 목소리 나디근데 라고 창문에 문을 탁 내밀었더니 jd1이 저렇게 하늘색 셔츠를 입고 청춘 스타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땡 잡은 겁니까 내게 소중한 사랑 내게 소중한 사랑 자 이 부분도 감정이 좋았어요 브릿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1절과 2절이 끝나고 브릿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후렴이 나오고 엔딩이 나오는 대표적인 발라드 형태의 곡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를 들어갈 때는 호흡량도 강해져야 되고 이 표현도 지금까지 보다 가장 격정적이게 포르테 시시모의 느낌을 나게끔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만 커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딕션에 이렇게 씹어주는 느낌 그리고 가창자의 어떤 이렇게 어... 표정이라던지 이 수많은 것들이 이 브릿지에서 감정이 다 녹아져야 됩니다 참 가사가 너무 좋죠 그리고 jd1의 보컬과 이런 가사가 너무 또 잘 어울려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jd1의 목소리는 힐링이 된다 사념을 없애준다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가사까지 나오니까 그러한 매력들이 더 증폭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 슬픔 아픔 등등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빗방울과 함께 흘려보내면 된다고 하니까요 네 힘내세요 자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옥탑으로 도약을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라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소나기를 처음 듣고 끝까지 계속 들어보니까 이 음질이 우리가 에러사고 거나 또 다른 곡들 있잖아요 그런 곡들에 비해서 음질이 좀 낮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유도해서 억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약간 청춘드라마의 느낌이니까 약간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러한 믹싱 기법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잘 들어보면 약간 CD 플레이어 좀 오래된 거 듣는 느낌이거나 테이프를 듣는 느낌도 살짝 나요 그래서 이 마스터링 단계에서 그런 게 있어요 마스터링에도 플러그인 중에 테이프 효과를 주는 게 있거든요 약간 빈티지 효과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것을 걸어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작곡가의 의도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오는 느낌을 고스란히 음악에서까지 녹여냈다 즉 뭐예요? 대중에게 선보이는 이런 커버조차도 그냥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내려오는 거 보세요 야 우리 동원군이 이제 청춘드라마에 선제옥코 티어의 주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원군 잘생긴 거 보세요 제가 JD1 했다가 동원군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 JD1도 동원군도 힘들어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JD1이라고 했다가 정동원군이라고 했다가 이거 해도 그냥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 라인이 너무 좋네요 진짜 2000년도 후반에 있었던 발라드의 라인들이 너무 다 잘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니까 아시나요? 조성모씨의 아시나요를 아시나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오는데요 JD1이 이렇게 정통 발라드를 도전해도 이 보이스가 깔끔하니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내게 주었던 자고들도 새겨봅니다 내게 주었던 자고들도 새겨봅니다 저는 JD1이 좋은 게 뭐냐면 어떠한 무대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가수가 어느 정도 인기가 이렇게 오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대충대충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공감되시죠? 우리가 현장에서 행사장이라든지 음방이라든지 등등 이런 미디어 매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수의 모습을 볼 때 신인 때나 혹은 2, 3집 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리허설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예전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근데 어느 누군가는 이런 걸 또 노련미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jd1을 놓고 발회를 하는 거죠 jd1은 지금 생각해보면 활동을 꽤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대충 하는 무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리허설조차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jd1을 보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이렇게 내주다가 티클의 샌드로 줄여서 딕션 좋게 끝내버리죠 여러분 저러한 공부를 해야 돼요 저와 공부한 학생들은 저런 것에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두세 곡 정도 공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몸에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노래를 해도요 그렇게 연습했던 테크닉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데 jd1은 저 어린 나이에 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아니 댓글창에 박수 짝짝짝 남겨주세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이렇게 jd1의 소나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깨 넓어진 거 보세요 얼굴도 작으니까 이 핏이 대단하네요 여러분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jd1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함을 나누어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엔 말을 안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천재의 성장기를 보는 우리는 복받은 것이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기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행복해하는 것까지 없다면 이거 얼마나 암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jd1을 보고 내가 한 번은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jd1을 보고 그래 내 인생 아 행복하다 이러한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함을 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내 인생 책임져 하면서 막 골반을 튕겨 오잖아요 진짜 우주총동원 여러분은 책임지고 싶어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요 제이디원의 신곡이죠 바로 책임저를 분석 리뷰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이디원의 책임져가 공개되고 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레트로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번 책임져는 1996년도에 그룹 언타이틀의 히트곡을 리메이크 한 곡입니다 제이디원은 이렇게 클래식한 곡을 새롭게 해석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90년도 그 레트로한 감성을 그대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트로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팬분들에게는 신선하고 익숙한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제이디원의 모습을 보세요 90년대에 대중문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모습을 보자마자 미소가 띄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언타이틀이라고 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더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제이디원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뭔가 더 새롭고 하지만 익숙한 그런 작품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리메이크 앨범은 기존의 가수들보다 매력이 더 커야 됩니다 공감되시지 않나요? 리메이크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기존 원곡 가수보다 가창력이 떨어진다든지 매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중들은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이디원의 모습은 언타이틀이라고 하는 그룹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제이디원의 곡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제이디원의 엄청난 노력과 매력 때문입니다 참 기획을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아니 요즘 가요계는 장르 포화 상태 아티스트 포화 상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것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옛 것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제이디원의 노력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이보컬을 오픈하면서 새롭게 레슨을 온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학생이 제이디원의 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인데 제이디원이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디원이 불렀던 노래들을 이렇게 레슨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은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90년대 문화에 빠져 계시던 분들은 특히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언타이틀의 책임저를 새로운 현대 사운드로 듣게 되니까 더 만족감이 높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이디원이 지금 외모 보세요 외모가 점점 화사해지지 않나요? 아니 요즘 그리고 보니까 키도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동소리 듣다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었는데 신동때만큼 노래를 좀 더 못하게 된다거나 외모에 좀 크게 변화가 있어서 인기가 신동때만큼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이디원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인기도 높아지고 작품들도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우연히 널 만나고 너를 사랑하게 널 만나고 너를 사랑하게 됐지 이 부분도 톤이 굉장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게 있어요 발라드 노래가 오히려 부르기 쉬울 때가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댄스곡이 노래를 부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댄스곡은 더 담백해져야 되고 노래를 조금은 깔끔하게 더 대충 불러야 될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이디원이 비브라토도 안 쓰면서 노래를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은 제이디원의 노력입니다 제가 요즘 제이보컬에서도 신인 가수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제가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제이디원 같은 신동을 만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재의 성장기를 보는 우리가 복받은 것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재의 성장기를 보면서 아 또 저렇게 성장했구나 아 외모가 또 저렇게 변화가 되고 있네 아 키는 얼만큼 더 컸네 아 이번에는 또 레트로한 앨범으로 우리를 또 즐겁게 만들어 주네 이러면서 우리가 재미있잖아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 그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었지 지금 보셨던 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즐거워 몰랐었지 즐거워 몰랐었지 자 방금 보셨던 춤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춤으로 틱톡이라든지 이런 SNS 유튜브 쇼츠 여기에 챌린지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 문화계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자주 보여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방송보다도 유튜브에 더 많이 나와야 팬들이 좋아하고 방송보다도 쇼츠나 인스타 틱톡 이런 곳에 많이 보여야 영향력이 커집니다 참 이렇게 미디어 세계도 또 다른 세대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때 jd1이 이렇게 레트로 감성을 건드려대면서 기존에 친숙한 것을 원하던 사람들은 너무나 반가운 작품입니다 하지만 실증이 낫니 하지만 실증이 낫니 자 이 부분도 보셨죠 하지만 실증이 낫니 할 때도 기존의 jd1의 노래를 많이 들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던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비브라토를 막 많이 넣고 고음을 막 울리면서 화려한 소리를 내고 물론 이런 것들도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노래를 잘하는 것은요 그 곡에 어울리게 불러야 돼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곡가의 의도대로 불러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jd1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댄스곡이니까 댄스곡답게 레트로한 곡이니까 레트로한 느낌으로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원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곡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어때요 음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운드에서도 이미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캐치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뇌는요 대부분의 사람의 뇌는 사람이 내는 소리 멜로디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노래 들어보고 사운드 배치 들어보고 믹싱 마스터링이 어떻게 되어 있나 들어보고 기존의 원곡에서 어떠한 악기를 넣는지도 들어보고 기존에서의 악기의 소리는 이거였는데 편곡을 하면서 리메이크를 하면서 어떠한 악기로 현대적인 느낌을 줬는지 이러한 자세한 것들을 제가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jd1이 이번에 선보이는 책임전은 음향 퀄리티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메인 보컬에 더블링까지 해가지고 보컬이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그렇게 세팅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cg로 많은 것을 꾸며줬죠 여러분 우리가 대중가수를 바라볼 때 뮤직비디오만 보게 되면 이 가수가 얼마만큼 투자를 받고 있나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어떤가요 상당히 고퀄리티죠 cg를 이용하는데도 어색한 거 없이 레트로한 분위기를 다 표현하는데도 촌스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jd1이 이 제작에 있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jd1이 벌어들이는 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다시 재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레트로한 느낌 다 살리고 있죠 현대적인 느낌이 살짝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카메라 필터를 뿌옇게 넣으면서 90년대 중후반의 느낌을 그대로 내죠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T. 잭스키스 S.E.S. 등등 다들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 렌즈를 저 낀 거 마냥 조명을 저렇게 쏘면서 사람 눈동자에 무언가 이렇게 투영되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미소년의 느낌을 더 부각시키고 막 청초한 느낌을 더 부각시켰던 90년대 중후반에 어찌 보면 매력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jd1 책임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또 필터가 살짝 벗겨지면서 선명한 얼굴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또 지금 jd1이 큰 고구를 쓰고 여러가지 또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그리고 진짜 공중전화도 나오게 하면서 야 제가 학생때가 막 생각이 나고요 음 참 추억이 돋네요 여러분 참 우리가 추억한다는 것은 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물론 동물들도 할 수 있겠지만 인간만큼 이렇게 사색에 잠겨서 추억을 회상한다는 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추억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데 지금 jd1이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증이 났니 아니면 내가 잘못이 났니 아니면 내가 잘못을 했니 자 그리고 지금 jd1이 진짜 90년대 중후반 유승준씨 등등 그때 한참 활동하던 아티스트들의 느낌은 힙합바지에 힙합바지도 그냥 팬티가 보이게 내려입고 고글도 저렇게 쓰고 글러브도 저렇게 끼고 멋스러움을 냈단 말이에요 특히 뭐 H.O.T의 캔디 같은 경우는 큰 멜빵바지 지금으로 따지면 극세사 멜빵바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저렇게 막 장갑도 큰 거 이렇게 꼈었는데 jd1이 이런 레트로를 한 번 더 유행시킨다면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뮤직비디오를 많이 보게 되면 현대와 과거를 막 왔다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 jd1의 나이에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순수한 고백 그리고 순수한 아픔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어떤 것을 주로 핵심 포인트를 듣고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익숙하지만 새로울 때 그 곡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스터트롯에서 정말 많은 좋은 아티스트들이 발굴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왜 이 아티스트들에게 집중을 했을까요? 그 아티스트들은요 익숙하지만 새롭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선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익숙함으로 받아들이지만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이니까 신선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지금 jd1이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레트로한 분위기를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때 과학의 발전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초반은 많은 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음악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초중반은요 굉장히 많은 사운드가 만들어내졌고요 카메라 기술부터도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오히려 기술의 발전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술로 레트로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책임자는 굉장히 잘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jd1이 막 댄스를 하면서 카메라 무빙도 일어나고 지금 멈췄는데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폴더폰이 보이죠 여러분 진짜 jd1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획을 이렇게 심도있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참 이 장면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아까 처음 부분은 시간대가 낮이었죠 굉장히 하늘이 맑은 낮이었는데 지금은 또 시간의 흐름으로 통해서 밤으로 바꾸면서 저렇게 화사한 분위기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이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트로한 것을 표현을 할 때 저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옛날 사진 같은 곳에서 옛날 복장을 한 사진이 움직여 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뭔가 옛 것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오늘날의 작품이 되는 듯한 느낌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장면은 또 우리가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많이 쓰는 기법이기도 하잖아요 내 인생 책임져 하면서 막 골반을 튕겨 오잖아요 진짜 우주총동원 여러분은 책임지고 싶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jd1이 선보이는 레트로 언타이틀의 히트곡 책임저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재미있게 너무나 즐겁게 추억을 회상하면서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트로한 감성을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을 텐데 jd1이 해내는 걸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4년 넘게 제가 jd1을 응원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는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석 리뷰 총평을 말씀해 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레트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jd1은 해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jd1의 레트로한 감성 책임저를 들어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참 우리나라는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그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한국의 잊혀진 레트로한 감성을 다시 한번 유행시킨다면 어디서요?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유행시킨다면 이게 국의 선양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jd1이 일본에서도 활동을 시작한 걸 봤는데요 제법 잘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수 지망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j보컬로 신인 가수 오디션을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back to these two spiral 창밥 오